사무직에 종사하던 살해자 A는 봄 야유의 겸 침묵 및 단합을 위하여 일정을 계획 결정하였고 50여 명의 직장 동료들과 두세간 거리의 등산로를 찾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웅동가는 거리가 멀었던 생활로 몸은 몹시나 무겁고 힘겨운 산행이었습니다. 한참을 등산로를 따라서 목적지 정상을 다다를 때쯤 가파른 경사로에서 발을 헛디뎌 낙상 후 약 30m 정도를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이 사고로 요추 1번 척추 악박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인체의 부위별 무게를 큰 부분으로 살펴보면 상체와 하체를 구분해 볼 수 있겠고 이러한 상체의 무게가 집중되는 위치가 바로 요추 1번 허리 부위 배요 부위에 해당하여 넘어진 낙상사고나 추락사고 등의 상해를 입은 척추 환자분들에게 요추 악박골절 또는 요추 1번 골절 재해가 자주 발생하게 되는 이유라 할 것입니다. 해부학적인 위치를 살펴보더라도 흉추가 등뒤로 후만의 곡선을 그리다 흉추 11번부터 요추 1번으로 연결되는 위치에서 전방에 전면에 굴곡을 그리며 허리뼈가 연결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A씨는 이후 3개월의 입원치료 및 1년간의 재활 통원치료 후 자신이 가입한 개인 보험에 상해호유장애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호유증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요추 제1번 악박골절 찬스골절로 수상하였고 그로 인하여 흉추 제12번 요추 제12번 간 흉유추 고정서를 시행받았으며 수상 후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받았음에도 흉추 및 요추의 심각한 운동 제한과 통증 및 척추 신경근 장애가 잔존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상당한 제한에 따름으로 척추 운동장애를 인정합니다. 척추 제골절로 신경소상을 일으켜 척추 고정서를 해야하는 경우는 척추의 방출성 골절과 찬스골절이 있습니다. A씨의 진단명은 요추 1번 악박골절 및 찬스골절로 찬스골절이란 해당 척추뼈의 전면이 급격하게 압박되어 찌그러지고 후면에 있는 척추관절 및 인대가 심각하게 늘어나거나 파열된 경우 등이 동반된 척추 제골절을 얘기합니다. 정확히 A씨의 경우는 요추 1번 악박골절의 찬스골절과 요추 1번 극간 인대 파열이 동반되어 흉추 제12번 요추 제12번 간의 흉유추 고정수를 꼭 받아야 했던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요추 1번 등의 척추 악박골절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후유장애의 범위가 넓고 보험금도 다른 상해 후유장애에 비하여 높습니다. 또한 개인 보험에서는 수술 유무를 따지지 않고 영구장애가 인정되므로 요추 압박골절이라는 진단을 듣게 된다면 무조건 여기서 문의하셔서 정당한 권리 및 보험금을 찾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요추 1번 골절 후유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압박률과 후만각 변형 등에 대해 골절 및 탈구로 전만, 후만, 측만에 대해 약간의 또는 15도 이상 그리고 35도 이상 등으로 구분하여 약간의 15%, 뚜렷한 30%, 심한 50% 등으로 최소한 추체가 찌그러진 압박률을 알 수 있다면 후유장애 보상의 범위 등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으니 백문이 불여의견이라 했기에 이 영상을 보시고 상담의 창을 두드려 심도에 있는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길 적극 권유드려 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